주방에서 셰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. 대파죠? 자, 우리 먼저 대파 좀 갖다 놓고 갈 거거든요. 농장님이어서 기술적으로 워낙 깨어낸 거 같은 느낌. 일단은 좀... 어? 저 가져가면 어떡해?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?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. 셰프님, 잠시만요. 셰프님! 쓰려면 다 가져가겠는데 맞긴 맞어? 작전 좋다. 와, 이거는 좀... 내가 질 거 같아? 왜 저렇게 많이 가서 와? 손이 엄청 빠르세요. 당황스러웠죠, 사실. 와, 빠르다! 잘한다! 다 가져갔어. 저게 뭐 말이 되나? 지면 병신. 저기서 다 가져갈 줄 몰랐어요? 감정이 안 좋겠는데?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약 올리러 오셨나? 솔직히 뒤통수 맞은 상황인데... 야, 뽕은 맛있게 해. 음? 일단은 인정. 흑백요리샷.